트와이스짱 님께서 박진영 PD님이 이번 신곡 들어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솔직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나요? 아니요 아 뭐 뭐 오히려 PD님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근데 저 오시면 되게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? 맞아요 이 위자 흔들어야 돼 우리 포인트 안무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? 좋아요 이렇게 상체 위주로 뭐 해야 되지? 이거? 잠깐만요 네 자 시작 먼저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이거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거 다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 암 하고 풀어요 네 갑니다 갑시다 시작 자 이렇게 시작 가난 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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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 앙 땅 아 이어폰까지 빠지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미사모짱 님께서 미국 다녀온 사진 보니까 다들 표정도 밝고 신나 보이던데 미국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예요? 제일 좋았던 거 이제 저희가 LA에서 그 어떤 라디오로 하러 갔는데 거기서 카페라테를 주셨어요 네 근데 진짜 이제까지 먹어본 라떼 춤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마시자마자 멤버들 뭐야 이게 네